우리 직업은 공무원이십니다 너무너무 핸슴하고 잘생기셨어요 고향은 교동이십니다 구메에서 활동하시구요 네 여러 음반도 여러 집을 냈죠 정말 노래 잘하고 잘생긴 가수이십니다 봉현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 고향인데 집이 저 뒤에 있습니다 콩콩콩 너나 나는 너를 좀 찍었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밖에 없는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todos 주워도 너 두고 싶어서 나는 너를 콕 찍었어 나는 너를 좀 찍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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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